잘 나가는 부부들이고 해서 전학 온. 방재준. 이은영이야. 아주 기분 좋은 자리다. 인테리어 디자이너 제이슨이야. 두 부부는 원래 서로가 친해? 제일 절친이었지, 현희 언니랑. 현희 언니가 우리 도련이 되게 좋아했었어. 둘째 며느리. 현희만 사랑했던 거 아니잖아. 소개팅만 100번 넘게. 전학 온. 지금 왔는데 무너지더라고, 바로. 그래서. 내 짓 한 걸 할 뻔했어. 내 토크잖아. 계속 야망이 있는데. 샤워로 하고 싶단 말이야. 아니, 개그맨도 아닌데. 야, 누구 우리 소품이야. 아, 진짜. 안 선수로도 내가 괜찮아. 타 들어가는 것 같아. 나도 뭔가 해야 되는데. 제준아, 인테리어 같이 하자. 어? 인테리어. 오늘 공채경이 맨이야. 어? 진심 너무 내 거야. 자, 정답입니다. 해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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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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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